이렇게 또 저 좀 줄여주셔도 돼요, 제꺼. 그 알람직한 분들도 이렇게 다같이 노래해주시니까 연습하면서도 굉장히 마음 많이 흐렸어요. 여러분들 이 음악에 뜨거운 에너지를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준비된 거 보겠어요? 이 친절한 곡을 저 이렇게 연습합니다. 쉽죠? 한번 오늘 맛보기 해보시길 바랍니다. 흥겨운 브라질 음악, 쌈바 음악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저희 음악 들어가기 전에 준호 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? 와 얼짱! 아, 얼짱. 아, 얼짱. 송쌤가 저희 인터넷에서 해보기 상에서 광고할 때 약속한 팬인데 아직 비슷한 게 있어요. 그 싸인 CD 증정하시면서 함께 기념사, 샷, 사진 찍어주기로 하셨었는데 아까 또 시간 딜레일까 봐 빨리 지나갔거든요. 공연 끝나고 가지 마시고 원하신다면 원하신다면 다시 인증샷 찍어주실 거예요. 그리고 저도 사실 싸인해서 싸인 CD 드리겠다고 했는데 비닐을 벗겨서 드리는 것보다는 새 거로 드리는 게 기분 좋으실 것 같아서 싸인 안 해왔어요. 혹시 원하시면 저도 신이 싸인용 접업 팬을 들고 왔습니다. 원하시면 그리고 들어오실 때 입구에 난데없는 왜 CD가 여기서 팔고 있나가 제 CD입니다. 반성이 못되신 분들 아쉬워 마시고 이용해주세요. 이용해주세요. 네, 그러면 같이 불러보도록 할까요? 준비되셨나요? 자, 마지막 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렐르랄라야 Because AlsI 시작 탓 이제 좀 담배 렐르랄라야 신선해 계셔보세요. 감사합니다. 이제 다시 한 번 바꿔드릴게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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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어제 손준호 선생님이 공연 시작하기도 전에 하기도 전에 이 공연을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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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정말 함께 부르고 싶은 곡이고 사실은 트리스테이사 슬픔이라는 뜻입니다. 사실 슬픔인데 슬픔이지만 지금 안 좋지만 극복하고 깨론지 노우간다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싶다라는 그런 희망을 슬픔에서 희망을 찾는 그런 매력을 가진 곡입니다. 보시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. 트리스테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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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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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